자막을 사용하여 10위는 여섯 남자의 치명적인 매력 두피엠의 우리집 마음을 사로잡는 감성보이스 아이유바 부위 여기 봐 사리는 여신까지 훔치는 상큼함 쇠니의 뷰 썸남 썸녀들의 공감 백백 7위는 백아연의 이럴 거면 풀어지말지 음악 공개와 함께 차트를 점령한 빅뱅의 맨정신이 6위 실력 폭발, 비주얼도 폭발 5위는 마마무의 음 어 아 예 K-CHAINT에 두 곡이나 올랐네요 빅뱅의 if you가 4위 와 참 괜찮은 남자들이죠 비투비의 괜찮아요가 이번 주 3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의 if you play touch